오늘은 이렇게 려혹씨와 저와 함께 했는데 뭔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사 차트가 말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슈퍼주니어에 대한 차트가 나오면 옛날 일도 다시 회상하게 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왜 그러세요? 계속 보양식 보양식 하니까 저도 모르겠구만 오징어 젓갈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작은 부스 안에 오징어들이 딸꽁질이 나오고 말았어요. 왜 딸꽁질이 나왔나? 오징어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미라카포에 출석을 한번 불러봐야 될 텐데요. 리오 혹시 가만 불러주세요. 저한테 축석이 없네요. 여기 있어요 출석표. 네 알겠습니다. 김유란님, 임주연님, 이승곤님, 송홍님, 나윤정님, 김민희님, 권용선님, 그리고 민세영님. 이 외에도 많은 분들 늦은 밤까지 고맙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고요. 예성냥. 니가 못해 내일 다시 오냐? 어쨌든. 저 내일 다시 올 거예요. 내일이요? 네. 같이 올 거잖아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려혹씨와 좋은 별의별 상상자트 시간 함께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곡을 려혹씨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슈퍼주니어. 그렇죠. 이 노래가 또 저랑 려혹군가 또 규영군가 뮤직... 어... 이 뮤직... 이걸 빠마라고 해야 되나요? 네. 뮤직 모모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어... 지금 그 노래가 지금 이렇게 신청곡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거미씨가 부른 날그만 잊어요. 네. 어떤 분이 신청을 해주셨나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어... 이름 너무 이쁘세요. 우소망님. 아... 우소망님이 신청해 주신 거미의 날그만 잊어요. 어... 함께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기적을 꿈꾸세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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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